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로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장기렌트회에 인수받은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랜가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0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폰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내 쪽 살펴보시면 본내 쪽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손상도 보이지 않네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없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대로 맞췄고요. 앞쪽 4.7령으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상태 확인했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6령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뒷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쪽 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두어 쪽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습니다. 바깥쪽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은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32,049km 주행했습니다. 침대에 보시면 음성인식 핸드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차량 앞쪽 보시면 HUD 탑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운전석 부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시가잭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시파킹 있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2개 보관 중이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카 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랭박스 조금만 더 부침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쭉 살펴보실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동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동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1인 장기 렌트 후에, 인수받은 실질적으로는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그다음에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이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